아하 잘못됐습니까? 계속 찍으세요 계속 찍으시라고 아주머니 아줌마 웃었어요? 내가 물어봅시다 송영길이 여기 5선에서 20년이죠? 이재명 2년 했어요 22년 동안 나 여기 2018년 산 사람이에요 단동페리어에서 한중국제여객선 여객선 감독이었던 사람인데 송영길 5선 이재명 2년 22년간 얘들이 여기 발전시키게 보이세요 개항구에 말해보세요 저 사람 누군지 알아요? 친일파 친일파 막 일본 승비하고 막 그런사람이에요 완전 친일파 자 뼛속까지 친일파라고 저사람 감옥에 있다가 완전 친일파 나쁜새끼야 지금 너네들 이용하는거 완전 친일파야 가서 물어봐 친일파라면서요 맞다그런다니까 그래가지고 감옥도 갔던 사람이야 저사람 진짜요? 자기가 친일파라고 쉬고 다녔다니까 옛날에? 완전 나쁜사람이야 다른건 다 이해해 심각해 안돼 지금 너네들을 갖고 노는거야 요 정답 알 Ivan 그리 정답